저희가 단독 취재한 뇌전증 병역비리 소식입니다. 합동수사팀이 뇌전증 진단에 관여한 병원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전국 병원 곳곳에서 의료 기록을 받아내서 이 브로커와 공모한 게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.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이 최근 서울과 지방소재 병원과 의원 여러 곳에서 의료 기록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해당 병 의원들은 병역의 신호로 자처한 브로커 구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루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 곳들입니다. 수사팀은 병 의원의 뇌전증 관련 진료 기록 등을 들여다보며 병역 면탈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병역 비리 연루자들의 상당수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최종 진단을 받기까지 개별 병 의원들에서 사전 진료 이력을 만든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. 병역 판정을 위한 질병 진단은 병무청 지정병원들에서 받아야 하지만 비지정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석 달에서 여섯 달 통원 치료를 받으면 진단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뇌전증 같은 질환의 경우 MRI 등 영상 판독만으로는 진단의 한계가 있어 과거의 반복적인 치료 이력이 중요한 판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구 씨로부터 병역 면탈 상담을 받은 한 남성은 뇌전증 진단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과 구로 청량리 일대 여러 병원을 방문했고 이 중 한 곳에서 뇌전증 소견을 받고 1년 이상의 치료 이력을 만든 걸로 알려졌습니다. 브로커 구 씨는 지난 2020년부터 병역 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해당 기간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적발자들은 그 이전에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. SBS 배준우입니다. SBS 배준우입니다. SBS 배준우입니다. SBS 배준우입니다. SBS 배준우입니다. SBS 배준우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